же PolyJ's 반갑습니다 BJ님 여러분들 자 오늘할 사안극은 지하철 사안극인데요 찜찜한 복장이라고 해서 찜찜한 사안극이 아니고 자 오늘은 지하철에 저.. 지하철을 처음 타보는 촌놈? 이라는 약간 주제로 한번 사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에 온 촌놈이구요 처음 온 촌놈이고 자 복장이 이런 이유는 이제 어..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옷이야 이게 다 입고 다녔거든 그 동네에서 촌놈인데 제일 신경쓰는겁니다 이 옷이 네 제일 신경쓰고 왔기 때문에 오늘 서울을 서울에 처음 왔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처음 타보고 이제 집으로 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네 좋아요랑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볼게요 오케이 스마일 액션! 어 어 여기가 바로 서울이구 우와 건물봐 우와 개높어 우와 우와 건물 우와 이야 우와 아찔해 우와 건물 왜케 높아 우와 우와 이야 여기가 바로 서울이구나 우와 나는 공주에서 온 촌놈 나이는 24살 우와 우와 공주에서 맨날 마일버스만 타다가 우와 너무 크 이야 너무 높아 우와 우와 개쩐다 이제 건물 봤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겠다 아 이야 저기 동선까지 있어 우와 역시 서울은 안달라 아주 그냥 서울이다 이제 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집에 가자 아유 우와 역시 서울은 달라 저기 병원도 있고 막 우와 이거 뭐야 동네 동네 슈퍼가 영어로 되어 있어 우와 그냥 슈퍼라고 쓰면 될 거 가지고 이야 슈퍼도 이름마저도 씨유 우와 아 역시 영어 다 영어고만 여기는 근데 이거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이거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되지 아 맞어 엄마 그랬어 막 은하철도 999처럼 옛날에 그 봤던 만화처럼 막 어떤 뭐 은하철도 999 타면서 막 집으로 돌아가다던데 막 서울에는 그런거 있다던데 일로 내려가라는거 같았는데 한번 가볼까 어 어 2호선 2호선은 가면 되겠지 가자 이제 오오 한국어네 음 네 할아버지 어 어 그렇구나 어디로 가는거죠 어 네 네 집으로 가란거지 아 집으로 어 홈으로 알겠습니다 집으로 가는게 맞네 여기가 에잇 찾았다 일로 가면 되는구나 그렇구나 오오 오와 오 이거 퇴스하는건건데 허들인가 보다 허들 여 오케오케 내가 옛날에 이거 이거 내가 학교 어 중고등학교 된거 잘했지 넌 띠없는거 오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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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야맛 쪄 으아아아아 와 역시 이거지 허들 아저씨 이거 몇점이에요 몇점 체점해줌도 아저씨인가보네 너는 0점이야 에잇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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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그게 열고 닫을 수 있지 우와 봐봐 우와 와 이게 있어야지 그러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 나 그냥 이거 안갖고 갔는데? 집에서 어 집에 잠깐만 엄마도 전화해봐야겠다 이거 엄마 왜 안 챙겨주셨지? 나 서울에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 그럼 여기 내가 이거 백만원에 팔게 백만원? 백만원이요? 원래 오백만원인데 암표로 백만원만 팔게 아저씨 저 지금 촌놈이랑 사기치는 거죠? 저 안 통하거든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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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놈이랑 사기치는 이거 어디서 뽑아요 이거 티켓 이거 인터넷 여기서 뽑는건가? 아저씨 이런거 좋아하세요? 내 남자친구야 아 아 티켓 어디있어요 아저씨 티켓좀 주세요 넘어가야된다고 집에 가야된다고요 엄마 기다려요 지금 공주까지 빨리 가야되요 충남공주식까지 빨리 가야된다고요 촌놈이 불쌍해서 준다 그냥 오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이거 어떻게 넣는거지 어 뭐야 어안대요 아저씨 안들어가요 아빠 여기 X 안보이니? 아 이 쪼리로~~ 아 여기.. 아 여기다 카드 대는거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감사합니다 아 이리..아 역시 지하철인가봐 와아 이야 사람이 필요없잖아요 기계로 하고..우와 역시..오.. 오..집으로 오 집..여기 집으로 가는거네 오.. 오..우와..진짜 크다아 여기가 봐라 서울 지하철이구나 오와아아아 개 크다 어..아 근데 화장실이 어디지? 아..아..아 화장실..저기인가가? 저..저 할아버지! 화장실이 어디에요? 화장실이 어디..화장실 급해가지고 지금 아.. 어..절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나가 그거 다시 삐잉 돌아가고 왼쪽으로 들어와서 어 왼쪽으로 다시 들어와 여기로 다시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가면 돼 아 오른쪽으로 가서 삐잉 돌아가지고 다시 일로 나오면은 이쪽으로 가면 들어가면 된다? 어 그렇지 아 여기구나 그럼 아하하하하하 여기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화장실이 급했는데 어휴 아휴 뭐야 어휴 벌써 이렇게 줄이 이렇게 길어졌나? 내가.. 어휴 눈치보이는데? 어휴 눈치보이는데? 어휴 빨리 나와야될거 같은데 이거? 어휴 빨리 사야됐다 어 5명이나 내 뒤에서 기다리게 있고 이거 어휴 급한데 이거 어휴 어휴 얼었네 아하핰 아니 왜 얼어 이거 거울도 얼었어? 뭐야 이거 거울도 얼구 어휴 가야겠다 나가야겠다? 오호 서울 역시 서울 지하철 모눈 다르구나 달라 두려워 어 거의 명탁용 코난에서 그 오프닝 그거 뭐야 이거 중간 그건데? 빰빠람 빰빠람 하면서 딱 나오잖아 제목 네 일단은 집에 갈려면은 어 2시 32분 그거네 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거? 이건 뭐야 이거는 에스켈레터 오오오오오오오오 자동은 내가 내려가고 있어 이야 으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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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우와 한 번 더 탈래 오오오오오오 자동으로 우와 자동으로 날 올라가고 있어 우와 ess켈레터인가 봐 우와 우와 좀다 오인지 학생 어디 아파? 아니 아니야幹 어디 아픈줄 알았네 쪼 아 일단 집에 가야되는데 우와 오 우와 여기 우와 자판기인가본데? 오오 신발을 뽑을 수 있어 이 자판기 서울 자판기는 다르구나 아유 오늘 조단 하나 뽑아볼까? 조단 와 인긴데 아유 조단 품절됐네 아유 다른 자판기 찾아입었어 아 일단 기다려야겠다 여기서 어 이 아저씨 많이 힘들어 보이네 하하하하 노습장가보다 좀 멀리 떨어져 다칠까 내가 아유 아아 아까보다 사람이 더 는거 같은데? 하하하하 아 지하철 언제 오는거야 아 언제오냐 오오 지하철 수련난다 오어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둘이 32본야 32도 도착하냐ijo있으니까 crow 오르 오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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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ter 아 한걸음 물려서 와äche로 단체소니 인가봐 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 어떻게 타는거지 이거? 어떻게 타는거야 이거 어 오 오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 오 지하차 왔다 호호 와 드디어 왔네 타야지 있자 오오 또한 전영석이 있는 제가 하는 자리는 남다 자리에 있었는데 가방 안 보였구나 가방을 던져가는 때 그 자리에요 여기 자리있었어 내 자리여 저는 다시 붙어요 일로오세요 다시 다시 붙어요 아이고있어 아이고있어 전수비를 띕니다 하나 둘 셋 고! 야아아아아아 아 가방을 던지신게 어딨어요 이거 다 스킬이여 한수 배워갑니다 아저씨 쩍불 아저씨 자리가 조금 남았네 다리좀 우물어주세요 아 저기저기저기 저 다리좀 우물어주세요 아아아아 아 참 미안해요 이게 지하체에 자꾸 흔들려가지고 아이그러 다리좀 우물어주세요 우물어주세요 좀 조금만요 예? 좀 앉으게 앉으게 예 우물 아오케오케알았어알았어 인심썼다 아저씨 우물어줬네 감사합니다 어휴 뭐야 바뽀 바뽀 어휴 어떻게 앉아놔이제 아아 아아아아 이게 자꾸 그냥 기다려야겠다 손잡이 잡고 아아 사람들이 이거 인심이 안좋네 서울에서 그런가 뭔소리지? 아니 뭐야 여보세요 으어어어어어 아 fridge 시끄러우시네 뭐라고? 민지아빠가 그때 바람물 피었어요 뭐? 와.. 내 맘매.. 그럴따 같다.. 염병하론들.. 하하하하하 그래도 결국 이혼을 했어.. 아.. 그럴줄 않았다.. 그래 좀 이따 만나자고.. 어 그래.. 듣다보니까 재밌네 이거.. 철수.. 아줌마.. 아줌마.. 뭐요.. 죄송한데 철수 엄마가 바람 어떻게 났다는데요? 아이 글쎄.. 철수 엄마가.. 아니.. 민지 아빠가.. 민지 아빠가.. 어.. 이것저것 여자들을 다 꼬시고 다니더니 겨우가.. 수지엄마를 꼬셨디야.. 꼬셨다.. 뭐라.. 점점 흥미적..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 됐는데요? 그래갖고 둘이 지금.. 바람나서.. 도망갔디야.. 야.. 민지엄마가 그러면 어떻게 됐는데요? 어.. 법정가서.. 합의금 1억 아니면.. 합의금 1억? 합의금 1억? 신물인 역입니다.. 내리신물은 오른쪽입니다.. 내려야겠어요.. 아뇨.. 더 얘기해 주고 해야지! 아아.. 궁금해 죽겠네! 아.. 민지.. 심더림.. 심더린데스님.. 아.. 잘생겼네.. 아이오.. 아이라고.. 으! 하하 아이오.. 아이오.. 아이와 dzisiaj.. minellaá.. 서히야... 할아버지인데.. 신са.. 아이오웁^^ 아이오어.. 아이오오.. 아이오오.. 아이오일하오.. 아이오.. 홀쌍 소리로 방금? 오늘 자리를 비켜드려야겠는데? 어 뭔 소리야 지금! 아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어 뭔 소리여! 앉아있어 왜요 멀쩡해 나 유기호 때왕어 나 난리 난 사람이여 괜찮어 잘해 내가 어 발이 많아 또 장사지 이 채점 잡고 있으면 돼 어헤 어여 어여 어휴 할아버지가 괜찮지겠어요? 어휴 갑자기 누우시네 어휴 왜그러세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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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어휴 잠깐만 어휴 아니 아니 왜 누우세요 갑자기 어휴 쓰러지신거 같은데? 아휴 준비운동 아휴 준비운동 아휴 어휴 큰일난줄 알았네 할아버지 만약에 빈혈 끼기도 있으신거 같으니 앉으세요 그냥 아이 뭔소리야 뭔소리야 하하핳 왜그러세요 또 아이 멀쩡이야 나 팔팔이야 잘 봐 허잇 오오오오 어호오 오오 어이구 무릎부러졌네 하핰핰핰핰핰핰핰핰 할머니じ이 rider 오오 실수했네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어휴 할아버지 어떻게려 그래요 어휴 하나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냥 아 무슨 소리요 멍이신거에요 뻥신거 아이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아뇨아뇨 앉아있어 아휴ні 아휴 아암 되는데 이거 하나님 제가 앉을게요 그냥 그럼 요즘 것들은 어 알지 싹바가지 없는거 어 머리통을 다 뽑아버려야 할아버지 아까 앉으라 매여 내가 언제 내가 하래 뭐야 이 할아버지 이거 이거 아주 싹 박아 요즘 것들은 아 할아버지 그냥 앉으세요 그냥 앉으시라니까 뭔소리여 뭔소리여 괜찮아 괜찮아 아 옆사람들 다 듣잖아요 안 듣게 보잖아요 저거 지금 다 아이 됐어 됐어 그쵸? 그럼 괜찮죠? 그럼 할아버지 그러면 제 위에 내 무릎 위에 앉으세요 내 무릎 위에 쌤쌤 아냐 그럼? 아 또 부끄럽게 왜 그래 아 괜찮아 올라오세요 아 아뇨 너무 약해보여 아 저기 옆에 자리 조그맣게 있네 어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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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넌 또 뭐여 어이 죄송한데 지하철이 자꾸 흔들려서요 어 그럼 여기 앉으면 넘었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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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이거는 쪼끄만이 남 쪼끄만이 남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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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되는디 부산역 부산역입니다 부산역? 대신물은 오른쪽입니다 데스크 앞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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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산이라고 보였어? 어 할아버지 자리 나셨네? 이 자리에서 왜 썩은 애가 난디야? 어이구 어이구 아이구 자리 안될 때 어딨나 뭐여 저 야생화들 사이에 피어있는 진달래는 어이구 하늘에 반했나본데? 딱 팔다 이제 왔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할멈 뭔데 말 걸고 난리여 몇학년 몇반이여? 나 2학년 4반 기엄둥이 김야여 어이구 찡긋이여 찡긋 어이구 또 심쿵하겄네 한구만 심쿵하잉 어이구 네 어이구 오빠라 불러봐 한번 너 몇살인데? 아유 난 많이 먹었지 몇살인데? 82살이여 아유 오빠 아유 심쿵 어이구 아유 어유 야 의사 불러봐 야 심장 멈췄다 아유 할머니 여기 앉으시라니까 그니까 한 번도 해줘야겠는데 오빠 아유 아유 심장 뛰었다 오 할머니가 많이 좋아하시는거 같은데? 나는 너만의 구급약? 아 그럼 그럼 야 이 오빠 무릎 위에 한 번 앉아봐 아이 오빠 뭐 그런거 가지고 그래 사람 많은데 오빠 무릎 위에 한 번 앉아봐 우리 늙은 것들이 이러면 주책이야 한번 쓰담쓰담 해줄게 에이 안되간데 이거 안되겠는데 아유 참고기야 아유 오빠 무릎 앞에 튼실허지 아 저 할아버지가 성추행하는거 같은데 아 말려야겠다 저거 아 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그렇게 공공장세가 그렇게 막 야 니가 뭔데 난리야 지금 막둥이 볼라그러는데 어 이놈의 새끼가 지금 어른이 지금 이렇게 궁시롱궁시롱하고 있으면 그냥 모른채 해야지 어디에 떼가리에 삐도 안마른게 지금 끝을 볼라 했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할머니 아 괜히 안날냐 아 형감 조금 더 만져봐 아 손이 꺼칠꺼칠한게 삼나물 좀 많이 캤나봐 그만큼 내 몸도 아주 좋아 형감 아유 이거 뭐 좋은거 많이 먹었으니 이거 뭐 아주 그냥 대단하겠구먼 뭐 밥일도 잘해요 우유 우유 아 아휴 저 사람 아까도 뭐야 야 어 어 어 거진가구야 약국값이 없어요 한 푼만 주세요 아휴 한 푼만 한 푼만 한 푼만 주세요 아휴 어르신 한 푼만 주세요 약국값이 없어요 야 니 뭐여 아휴 어 어 잠깐만 내 눈물샘을 자극하는겨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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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야 오빠 빨래 한장 지어줘가 내가 지문살 어디다 뒀더라 지문살 기다려봐 야 아휴 내가 가진게 없다 야 야 야 야 야 저기 저기 어디여 원주 우리집에 있거든 와 찾아와봐 여기 지문살 ㅅㅂ 어 와 그것까지 괜찮습니다 아니요 와 가진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리야 우리집 찾아와 아휴 괜찮습니다 아휴 눈물샘을 자극하네 또 저 녀석이 아휴 아휴 많이 힘드신가 보이네 본인가보네 한 푼만 주세요 아 제가 잠시만요 지갑 좀 보고 아 제가 집에 갈 차비 밖에 없어서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제 볼 좀 한번만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볼이요 볼 볼이요 볼? 네 왜 왜 갑자기 왜 눌러볼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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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감사합니다 어 뭐야 뭐야 내 통장에서 돈이 빠진거 같은데? 아써 오만원 뭐야 뭐야 어이 거짓 키우기로 한거 같은데 갑자기? 건물 사야될거 같은데 갑자기 어 뭐야 클릭당 클릭당 돈이 나온거 같은데 클릭당? 뭐지? 이런 젠지야? 저 친구 유료서비스구먼 함부로 누르면 안되겠는데? 함부로 누르면 안되겠는데? 이번역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여깁니다 내리실 물은 없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불쌍한 사람들 탔네 어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 안녕하세요 젊은이 어 안녕하세요 피콜로 네 안녕하세요 거짓분 어 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자리에 나온 이유는 크아 또 이제 나도 몰라 여기서만 파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신비한 물건들을 팔라고 왔지 일단 어디 가서 못 봐 이거를 어디 가면 뭐 브랜드 값이다 뭐 쟤들 좋다 품질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2만 원씩 받는 걸 여기서만 이제 만 원씩만 받고 팝니다 우리 회사가 망해서 그렇지 이게 진짜 좋은 아이템들 물건이거든요 아 성미력인데? 이게 요즘 또 이제 이거 없으면은 이제 이거 없으면 이제 길거리 못 돌아다니지 이제 휴대용 좌변기 오 휴대용 좌변기? 다 다 그 할아버지들이 많이 쓰는 어 아 할머니야 할머니 할머니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다 함께 쓰는 아 관략근이 약하신 이제 관략근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휴대용 아 미안하지만 우린 필요없어 휴대용 좌변 주변 휴대용 좌변기? 거랑 거랑 휴대용 좌변기 쉽게 말하면 요강 아니여 요강 나 갖고다녀 아 갖고 다니시는구나 난 이미 쐈어 이미 쐈어 아 이미 갖고 다니시네 둘 다 아 그러면 이 아이템은 이 아이템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다른 아이템 이제 또 길 가다보면 귀가 이제 흥구리당당 간지러울 때가 있지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귓밥 귀를 봐주는 아 귀이개 귀이개 아 이거 이거만 있으면 이제 황천을 느낄 수 있지 황천기를? 네 황천기를 느낄 수 있지 과연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 것인가 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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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줌마 난 필요없어 황천기를 보내주는 귀이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야 왜지 내일 예약되어 있어 황천기를 하하하하 면봉 이거 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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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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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면봉 어 확실이야? 아 확실하지 아 확실하지 아 확실하지 귀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골로 간다고 어 그럴거야 아 골까지 야 그니까 귀이개가 아니 아니 그 면봉이 골까지 간다고 골까지 어 어 어 내가 하는 면봉은 이건디 너무 차이가 큰거 아니여? 하하하하 서울에서 또 서울사람들이 이런거 쓰거든 내가 들고 있는거 쓰거든 야 안돼 나 아까 팠어 아까 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거나왔어? 아까 팠어? 응 나도 이거나왔는디 하하하하 아 이거 넌 안내머래? 하하하하 아이 그럼 그럼 오래됐지 그럼잘말 강정이네 그렇다면 어쩔수없다 강도마 아이 밤을 채워줄 마스크 하하 이걸 쓰면 이제 하 밤에 사용플레이를 즐길 수 있지 하 아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그지? 응 저거 조금 아 뭐라 해야될까 너무 진부해 진부해 요즘 저런거 안쓰지 노인네들 어 요즘 노인네들 이런거 써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거 너무 약해 어 가리고한다 아 이 정도는 대야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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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슬링 레슬링물 하하 아 열수가 이 지하철은 너무 강적이야 어떡하지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불쌍해보여 어 어 아니 제가 제가 오늘 펀돈 다 드릴게요 하하하하 으헤 어 개불쌍해요 얼굴 개빠서 저 사람 이거 저 사람이 그러지마시고 저랑 같이 구걸 알바하는거 어때요 하하하하 캐스팅 얼마 주는데요? 아이 딱 몰골을 보니까 딱 시급 5,000원 받을 것 같으니까 200 줄게 월급 나 한 날에 10만원씩 버는데? 좋아좋아 여기 옆에서 좋았어 클릭만 하면 돼요 이렇게 클릭만 하면 돼 오케이? 이 사람 클릭하면 되나? 한번 해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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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들어와 돈 들어와 오오오 저 사람이 물 준가봐 오케이 오케이 아주 상상 하나 범 나 오늘부터 프린세스나 불러줘 아이요 또이요 공주님요 또 아이요 하나 범을 위한 공주님이야 아이요 아니요 아이요 폴이 아주 그냥 탱글탱글해 좋아좋아 좀더좀더 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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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터져버리겄어 이거 어이요 어이요 가면은 색깔이 바뀌네 어이요 아니 이건 또 얼음 공주님 아니 아이요 메리콜 메리콜 여러분 아이요 아이요 얼어버린 심장을 녹여줘 아이요 아이요 얼음 공주님 아이요 아이요 어떡해 얼음 공주님은 또 내가 녹여줘야지 또 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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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안에 있을 필요가 같구먼 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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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속으로 찍고 있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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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셀카 찍고 있었습니다 예 셀카요 어 어떻게 민을거야 핸드폰 줘봐 핸드폰 줘보세요 이거 안되겠네 이거 줘보세요 빨리 빨리 줘보세요 이거 안되 이 아저씨가 진짜 어 대놓고 치안질 사면서 기분좋아요 사진 봐야 사진쳐 어디있어 이 아저씨 이거 봐야겠어 동체로서 갈준비해 어? 나 딱 보면 알아 으으으 안돼 어 뭐야 이거 내 사생활 이거 뭐야 아이씨 으허헿 아이씨 아이씨 이거 뭐 ninguém 이게 뭐야 내 사생활이야 아휴 아휴 저..그러지면 안 돼..저..별로 안.. 다 나를 찍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 셀카 찍을래? 아냐아냐아냐 아저씨 일단 일단 아저씨 일단 여기 계속 경찰관 준비해요 어? 내 사생활을..어? 왜 내 위에 앉혀? 왜 내 위에 앉혀? 아ác..어 Frankly 앉히라매 아이제 내가 앉히나 일단 여기 옆에 있서 서있서 아희 안되겠네 경찰서를 준비해요 같이 가야하zne 경찰서 서 가 일단 내리자마자 일단 몸좀 비비자 춥다 bre,섭 아yr Р아 dites 하지마 어? 어 벌써 내가 내릴 역이네?! 이번역은 영 vagina 어Oh 내릴 버릇 오른쪽을 어 immediately 에스카페 영창 어 뭐야 집에 도착해 아이씨 빨리 날아오세요 서 가야되니깐 코너가 안개와야 영창 영창 샤카페 영창 나쁜짓 영창 아 이거 무슨냄새야 뭔냄새 이거 근데 뭐..뭐야 흐흐흐흐흐흐 아 아저씨들!! 흐흐흐흐흐흐흐 치어촌해서 데이고르꼬머 이 촌놈들건 알겠네 아저씨들 아아아 나 헛차이 이거 아 아저씨 빨리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회식으로 하시네 여기서 따라와야 빨리 따라와 경찰서가야 되니까 빨리 따라와 아아 이 아저씨 또 계시네 여기 여기 또 회식가 오늘 회식 모임이었구먼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 등상복 입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이.. 산악 동호회였네 아저씨 빨리 따라와요 서 갑시다 지금 감히 내 사진을 찍어? 이런 사진에도 있고 말이야 어? 서 갈 준비하라 이거 옆에 하트는 왜 그렸어? 내 심장을 훔쳐간 당신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빨래 빨리 따라와 따라오세요 어어 아저씨 아저씨 내 지갑.. 내 지갑 움직였어 어어? 내 지갑 내 지갑! 어어? 아저씨야! 아이 존놈아 치 안에다가 이제 도둑질까지 아.. 저 아저씨 못 넘어간다 존놈이라 아저씨 아저씨! 아하하하 어이 뿌시고 들어오고 넘어가네 아.. 못잡겠네 저거 아.. 아유 한 푼만 주세요 아 근데 나 지갑이 없으면 아.. 못깔텐데 돈이 없어.. 나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아.. 아유 한 푼만 주세요 아유 여기 아저씨 아유 저 혹시 같이 옆에서 구걸해도 될까요? 흐흫 아이 너가? 제가 지금 돈을 그게 없어서 아 참 이거 쓰읍 아유 같이 갈게요 그냥 옆에서 같이 해도 되나요? 알겠어 알겠어 이거 그러면 아잇 어 그럼 구걸에서 집에 갈도만 벌고 집에 갈래요 그럼 아유 월급 500 줄게 월급 500이요? 아유 그래요 그럼 집에 안 갈래요? 아하하하 집에 안 갈래요 그럼 아이 좋아 좋아 그럼 지나간 사람들 클릭하는데 이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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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 거짓들에게 돈을 주세요 흐흫 흐흫 이 거짓들에게 돈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푼 줍쇼 흐흐흫 흐흐흫 흐흫 한 푼 줍쇼 흐흫 흐흫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하철 상환극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자 저는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꺼에요 아마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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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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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을?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흐흐흐흐흐흐흐 오오오 에이요 캔니유 스피킹 잉글리시? 어... 노노노 잉글리시 노 잉글리시? 예스 왓, 왓 더 팍 맨 화장실이요 화장실 뭐야 아저씨? 마이크 안 찾았는데? 우리 alright 야 네네 아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어떻게 할웨어 왜 또 저 난리떼야 더 크게 더 크게 기다려 엄마가 있어서 안돼 으흑흐흐흑 으아 으오오오오 아 자리 생겼다 자리 생겼다 드디어 자리 생겼네 야 어딜 갔어 이스훐 저기 쟤쟓쟓쟓쟓쟓쟓쟓쟓 어유 앉고 있어야죠 여기 일단 ㅋㅋㅋㅋㅋ 어휴... 수건은 여기 앉아야죠 여기 앉고 있어야죠 일단 오케이 아... 오케이 편집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대가란거 아니였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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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내가 들어오는거 오케이 아 드디어 자리 생겼네 아... 다 말해주고 가야지 아아아아아아 근데 이거 더 들어오... 어... 응 이제 집에 가야겠다 이제 좀만 있으면 도착이구만 이제 어... 32분 어 좀만 있으면 이제 한... 10분 뒤면 도착하겠는데? 이 사람 뭐야 귀만 타노하잖아 귀만 타노하잖아 아유... 쥐넉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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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넉텔라고 쥐넉텔 어디갔어? 쥐넉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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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겼어? 쥐넉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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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타 입을 이용해서 음... 그... 쉬는 시간이라는 역을 가졌죠 김야님 오케이 오케이 고고 고고 이번 dice.... 이번 역은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очно ст lib 쉬는 시간 쉬는 시간 하하하하 니 혼 니 혼 신도는 쉬는 시간 하하하하 왓타스 인스야 쉬는 시간 쉬는 시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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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땡겼어? 쉬는 시간이라서? 렉 걸렸어 렉 걸렸어? 나 하느라 갔어 아 그래? 아유 나 집에 어떻게 가는 거야 근데 그나저나 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 아 너무 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아 너무 멀잖아 이거 아유 나도 멀어 편집 발걸이가 너무 멀어 어휴 어휴 몰라요 몰라요 외국인이신 같은데 I don't know? 아우 오 캔 유 터치 미? 하하하하 캔 유 터치 미 같이 타는데요? 오케이 이거 편집 알아서 해주겠지 뭐 가자 야 간다 액션 야 간다